저번엔 그쪽이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요. 싫은데. 왜 싫은데? 내가 사주고 싶은데. 여자도 안 만나봤다면서 그런 건 어떻게 하나 몰라. 은호야? 오빠. 언제부터 만났습니까? 6시부터요.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닐 텐데요. 지금 오빠가 화낼 입장이 아니야. 내가 매달리는 중이니까. 야, 너는 왜 여자를 매달리게 만들어?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? 뭘 매달려요? 친구하자는 거 내가 싫다고 했는데. 역시 내가 잘 가르쳤어. 아니, 그니까. 그니까 진짜로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? 언제부터? 6시부터. 한세계 씨. 우리 서두지아 어디가 좋아요?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.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거든요. 내가 착한 거. 뭐라는 거야, 얘가? 얘가 착해요? 그런 유은호 씨는 내 동생이 어디가 좋습니까? 나쁜데. 그게 매력이라서. 뭔 소리야? 얘가 말만 좀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착한데. 뭔 소리야? 나 나쁜데. 다들 귀여워가지고. 진짜 문제가 있는 남매야. 있지, 있지.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다. 엄마. 오! 그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.